아 저 잡았어야지 저걸 답답하네 진짜 아 저희가 주문한 거는 이 사우스 웨스트 샐러드랑 쉐이크 중에서 오레오 맛으로 주문을 했어요. 그리고 햄버거는 여기 신사 맛. 새로 나온 마스터 치즈 버거를 주문했습니다. 음식을 기다리면서 게임도 할 수 있어요. 아 이거 잡았어야지 답답하네 진짜. 자기가 감독해. 아 저 잡았어야지 답답하네 진짜. 잡았으면 아웃이잖아. 아니 그게 사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냐고. 생각하는 대로 다 잃었으면 모두가 야구 선수하지. 유현진을 위해서 잡아줬어야지. 좋아. 몸을 날렸어야지. 오레오 맛 쉐이크에요. 밀크 쉐이크. 엄청 찐득찐득해. 맛있다. 맛있어. 진짜 오레오랑 미우랑 갈아 넣은 맛. 진짜 오레오랑 미우랑 갈아 넣은 맛. 나 왜 그렇게 아웃을까. 땡 소스에 맞고. 아.\ 아니 왜 이래. 쓰면 안 먹 spoilers. 왜 이래. 와우 빵 너무 좋아 완전 본래가 엄청나게 맛있어 맛있어 매주 금요일이 좋아 매주 금요일이 좋아 왜? 우리 비즈니 갔다 온게 지난주 금요일이야? 응 골프 일주일이 지나고? 응 이번주를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거 같아 와 비즈니 갔다 온게 못가졌대 같던데 진심 비즈니 비즈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